케어랩스 9,500원이고 매수값 20%다. 헬스케어 플랫폼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.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 내용 나와서 굿딱인가요?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련성으로 급등이 나오네요. 일단은 9,500원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흐름성에서 올라온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케어랩스는 이전에 작년에 하반기 때 이슈를 몰이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를 좀 더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비대면 쪽에 관련된 재료가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해제라는 부분과 지나가고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법안에 대한 부분들 또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가 또 이슈가 한 번, 두 번 일정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. 저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만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저는 비중 축소를 하고 내려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도 참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걸 다 들고 가기보다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중 일부만 좀 축소하시고요. 목표가는 딱히 들이기보다 이전 고점 돌파 시도가 한 두 번, 세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정이 와도 다시 반등 시도를 하는 흐름성이 있을 거고 기업 실적보다는 역시 테마, 이슈 쪽으로 좀 몰이가 갈 것 같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오늘 상한가 짚고 밀렸는데 좀 잘 지켜보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 가시고요. 이후로 조금 더 홀딩하셔서 만원 이쪽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테마 일정이 일정 기간 한 3개월 정도 안에서 오르락내락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시선 반등 나올 때는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얘기 드리고 저는 일단은 홀딩 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talked to you in the past. today